마다라의 의도 미래를 걸고 미래를 걸고 이거 먼저 해야겠죠? 여기서 길이 있으니까 마다라의 외도라니 마다라의 외도가 맞는 표현 같긴 해 어느정도는 지금 뭐 사실 개입해서 얘한테 도와주는게 아니잖아 둘이 딴 데 가서 이제 그 어 밖에 가가지고 외도죠? 추위시장님 스티커 별풍선한게 팬클럽가이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대의 싸움 볼트님 팬클럽가이 고맙습니다 그냥 너네 둘중에 한명 뒤져라 진짜 언제까지 칼부림 날래 진짜 어 아 이거 저거다 목둔 쓸 생각인가 본데 아 아니다 널 빌린다는게 얘를 못가게 막는다는거네요 조졌구요 납치 조졌구요 마다라를 격파하라 인술 3번 맞춘다 공격을 25연반에 맞춰 5위로 끝을 낸다 오케이 자 시작했어 인술 3번 맞춰야되니까 어 어 맞아주시네요 방어모드였는데 어 맞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어 맞아주시구요 한번에 클리어 완료 감사합니다 이제 25연타 해야되거든요 어 잠시만요 어 어우 야 근접 왜이렇게 세 아 B연타 되네 아 이거 25연타 하려면은 3검으로 해야되나 어 어 야 너 들어와봐라 기분 나빠 이씨 너만 반격힐 수 있잖아 들어와봐 이 자식아 어 이거 맞어 어 이거 맞어 어 들어와봐 어 들어와봐 어 야 이걸 간다아 선법 나무예술 진수천수 정상 화불 응당 저거는 저딴 이름 말고 고 고무고무는 피스톨가 났다 어어 아하 하아 하아 흠 으 으 흠 진짜 하시라마 못죽여서 안달이 났네 어 아 핵 아 냥냥님 한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엠 엠 어 신수 신주가 뭐지? 신인가? 아 와 와 이거 교회 많이 다녔네 나루토 작가 교회 많이 다녔어 선완가들이 도졌다 선완가들이 도졌다 선완가들이 오우치츠키... 하고르모 오우치츠키... 하고르모 신주가 기록된 곳으로 신주를 전시한 신호원 선완가들이... 선완가 성인된 뷰 좋아하시겠지? 선완가들이... 선완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로워라 요리니쿠시미 아우것을 격떼주게라 렀다 시노비 그는 그는 어로카사을 象徴 그는 그는 대겐術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우츠리슨다 그는 그는 와 기승전결 논리바 잘 얘기하다 갑자기 지 지 어 지 뭐라고 해야돼 지 계략을 얘기하네 어 개사입이네 어 진짜 와 갑자기 꺼내는거 봐 와 처음부터 지 얘기 안하고 와 와 약파는거 진짜 고도의 약파 얘긴데 이거 그는 내 인생이다 통결하지 말라 오 내 인생이다 통결하지 말라 오 어 나 울 제 어 그는 매우 이소 이 지민의 그는 좀 뒤져! 둘 중에 한명! 언제까지 싸워? 한 20년 싸워 얘네는 아 그래도 A줬으니까 용서해 A주면 용서할 수 있어